1장 통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 이 업무 방법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신계약 인수 절차, 계약 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함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어찌 보면 신계약 인수 절차라든가 계약 관리 업무, 이러한 내용들이 중심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적용 범위, 농업재해보험법, 보험법률, 감독주정, 회사 내규, 금융감독원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업무 방법서에 의한다. 단, 업무 방법서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품목별 업무 매뉴얼에 따른다. 특별한 내용이 없죠. 다음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번의 계약자부터 시작해서 페이지 넘기시면 30번의 적과우, 적과수까지 해서 총 30개의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정의는 한 5점짜리 정도로 단답형으로 거의 매년 1과목의 용어의 정의, 2과목의 용어의 정의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아주 간략하게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요. 좀 유심히 봐두십시오. 1번,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계약자는 농업인 및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실제 재배하는 주된 경작자다. 그래서 계약자는 키워드입니다. 실제 재배를 하고 있는 주된 경작자를 우리가 계약자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농사는 제가 짓고 있는데 농사는 제가 시골에서 짓고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는 제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보험을 가입하겠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데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는 아들은 실제 시골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주된 경작자가 아니더라. 그래서 농업인이라든가 또는 임차농, 다시 말해서 땅을 빌려서 농사짓든, 자기 땅으로 농사를 짓든, 그거에 관계없이 실제 누가 농사를 짓느냐. 이게 키워드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한다. 증권. 보험증권이죠.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이하 증권이라 하겠다. 다음 보험의 목적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 또는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및 농작물을 말한다. 그래서 보험의 목적이라는 것은 실제 손해가 났을 때 보상하는 그런 부분을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결국 보험료는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농작물 재배 보험의 보험료의 구성입니다.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내는 돈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는 돈을 받더니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리고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 그래서 여기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이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번 보험 모집 농협 또는 보험 판매 사무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NH농협 손해보험 주와 농작물 재배 보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 또는 품목 농협을 말한다. 모집 종사자, NH농협 손해보험 주, 통칭 앞으로 회사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죠. 재배 보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의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임직원 또는 보험 설계사를 말한다. 다음은 과수원 또는 농재. 그래서 이제 과수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보험 계약이 과수인 경우에는 과수원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일반 밭작물인 경우에는 밭작물, 논작물인 경우에는 농지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 지번과는 관계없이 과실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은 한 덩어리 하나의 경작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겠죠. 제가 여기에 사과농사를 짓습니다. 이만큼 면적에 사과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지번을 봤더니 이렇게 해서 여기는 100번지, 여기는 101-1번지, 101-2번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가 사과를 이렇게 한꺼번에 심어놨어요. 이랬을 때 100번지, 101-1번지, 101-2번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이걸 크게 한 덩어리로 보고 보험에 가입하겠다. 이런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 간의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천만원짜리 자동차다. 그러면 차값이 천만원이다. 하면 이게 가액이 됩니다. 그런데 천만원짜리 자동차를 보험가입을 천만원 할 수도 있고, 900만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천만원짜리 자동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차가 완전히 폐차가 돼서 없어졌다. 이러면 천만원 보험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가입금액이 천만원인 경우에는 천만원의 보상을 받지만, 900만원인 경우에는 최대 900만원까지만 보상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은 보험가액. 농작물재해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 목적물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한다.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죠. 천만원짜리 자동차. 이게 폐차돼서 없어지면 얼마 손해본 겁니까? 천만원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천만원짜리 자동차를 폐차를 시켜놓고, 1200만원. 이럴 수도 있겠죠. 1100만원을 보험가입했다. 그럴지라도 110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천만원만 지급하겠다. 만약에 천만원짜리 자동차를 1100만원 보험 가입해놓고, 폐차시켰을 때 1100만원을 보상한다. 이러면 허구한 날 천만원짜리 사서 폐차시키고, 또 사서 폐차시키고. 왜? 한 번 할 때마다 100만원씩 남으니까요.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부담 비율.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그리고 12번에 보면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이랬는데, 이 의미는 9번에 보험가입금액에 보면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산출,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1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이런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보험금은 아까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내는 돈이고요. 보험금은 회사로부터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보험금은 곱하기 1 이게 아니라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먼저 계산해서 나중에 자기 부담 금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은 여기에서 쓰는 거고요. 자기 부담금은 이 아래쪽에서 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동차 보험도 그렇게 돼 있죠. 사고마다 자기 부담 금으로 해서 일정 금액만큼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 50만원 사고마다 보험 혜택을 받을 때 일정 금액으로 해서 내가 이 부분만큼 부담하겠다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전체의 손해에 몇 퍼센트를 내가 부담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유리냐 자기 부담 금이냐 이 차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3번 연단이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당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에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법을 말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천만원에 대한 천만원에 대한 이율이 1년에 10%다. 그러면 첫 번째 1년에는 천만원 곱하기 10% 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죠. 100만원이 됩니다. 근데 연단이 복리라고 얘기를 하면 100만원을 제가 안 찾아 갖고 왔어요. 그러면 2년 차에는 원금이 천만원이라 천만원 이게 원금으로 들어와 버리더라. 곱하기 10% 하면요 110만원이 이자가 되더라. 이런 개념이 연단이 복리라는 개념입니다. 14번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서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에 환급을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하겠다. 다음은 보험기간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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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을 보장을 받는 기간 그래서 여러분들 각 계약마다 시기하고 종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험 보장 시점과 종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시점과 종점도 앞으로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표준수확량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농지별 재배환경 비배관리 재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수확량을 말한다. 특별한 건 없죠. 평년수확량 가입년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수확량 가입품목의 품종 수령 재배방식 등에 따라 정해진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과수원에 기대되는 수확량을 말하며 평년수확량 산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가 작성한 품목별 업무메뉴얼에 따르자 가입수확량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수확량의 일정 범인에서 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을 말한다. 가격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 그리고 나무손의 보장 특별 약관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나무 한 주당 가격 미보상 감수량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처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써 피해율 산정에서 감수량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경우에요. 보상하는 또는 보상하지 않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보상하는 이러한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전부 다 감수량으로 수확량이 줄어든 걸로 인정을 하는데 보상하는 손해의 이외의 원인으로 감수확량이 줄어든 거 이것은 보상하지 않겠다 해서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꽃눈 식물에서 꽃이 될 눈을 말하며 암술과 수술이 성장할 때까지 타기나 화관에 의해 보호된다. 꽃눈 분화 영양조건, 기간, 기온, 일조시간 등 필요 조건이 닫혀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 꽃눈 분화기 꽃눈 분화기 하면 과수원에서 꽃눈 분화가 50% 진행된 때 신초바라, 신초 신초는 새로운 가지를 말하죠. 그래서 앳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초가 1에서 2mm 정도 자라기 시작한 현상 그리고 신초바라기 하면 과수원에서 전체 신초가 50% 정도 발화한 시점 그래서 꽃눈 분화기는 꽃눈 분화가 50% 그리고 신초바라기는 전체 신초가 50% 정도 다음 개화기 꽃이 피는 시기를 말하며 작물의 생물조사에서 개화기는 꽃이 40% 정도 핀날의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위쪽에 꽃눈 분화기, 신초바라기는 50%를 기준으로 하는데 개화기는 40%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 차이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수확기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간, 평년 착과량, 가입 수확량 산정 및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에 기준이 되는 수확량으로 해당 과수원에 과거 적과 후 착과량 조사 자료를 감안해서 산출해라. 그리고 적과 후 착과 수.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납과 종료 시점에 나무에 달린 과실수를 말한다. 특별히 이해 안 가거나 어려운 용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용어들은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2장입니다. 신계약 사실은 여기 지금 신계약 이 부분은 우리 손해평가사가 할 내용보다는 누가 할 내용입니까? 농협 직원들이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협 직원들이 해야 될 내용을 우리 시험에서 출제한다는 게 그렇게 옳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업무방법서에 들어있으니까 대략적인 내용은 보고 가겠습니다. 업무 절차 봤더니 고객상담, 설계단계 개인정보 동의서 진구, 가입설계, 계약인수, 현지조사 실시, 상품설명 및 청약인수심사, 청약단계 개인정보 동의서 진구, 청약서 약관 교부 및 중요 내용 설명, 보험료 수납 및 계약관리, 보험증권 발급,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십시오. 고객상담 관련된 내용인데요. 모집자는 상품의 주요 내용 설명하고 고객의 가입 목적, 보험료 납입 능력을 확인해라. 상품의 주요 내용을 가입 내용, 자기부담 비율, 보험기간, 주계약, 특약보험료 및 보험료 지원. 그래서 보험료 지원은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 이런 거 있다라고 했습니다. 등과 보장 내용, 감수량 산정 방법이라든가 보험금 지급 조건,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어서 설명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가입 목적으로 자연재해 위험보장, 보험사기 여부 등을 파악해봐라. 그리고 이번에 중도해지 시 불이익을 설명해라. 보상하는 재해 발생 시 약관에서 정한 보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도해지 했는데 보험 해지해놓고 보니까 갑자기 재해가 발생했다. 이럴 수도 있겠죠. 미견과 비율 적용에 따른 차액보험료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최초 가입 시 부담한 보험료의 전액 수령은 불가능하다. 설계 단계 개인정보 동의서 진구입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험 설계를 하기 위해서 다음에 동의서를 사전에 진구해야 된다 해서 고객정보 관리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요즘 이거 안 빠진 데가 없죠. 가입 설계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구에 따른 보험 설계 업무 유효기관은 마케팅 부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자. 다음은 가입 설계입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 및 가입 자격 경작 현황 서류를 증거하여 확인해라 해서 첫 번째가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의 확인입니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해서 보험 가입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농업 경영체 등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입 자격 및 경작 현황 확인 서류입니다.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경작 확인서 등 가입 자격 아까 우리 했던 얘기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계약자는 실제 경작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경작자 여부를 확인해라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디귿번에 보면 전년도 경작 현황과 변경사항이 없는 재가입과는 재가입과는 전년 자료로 상기 서류의 증거를 대체할 수 있으며 전년 자료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목적물 전산 등록하고요. 다음은 5번에 계약 인수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과수는 아래 요령에 의거해서 실시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과수원을 대상으로 보험료 수납 전에 과수원 방문을 통해 실시한다. 그래서 현지 조사 항목 봤더니 면적, 품종, 수령, 주수, 재식간격, 인수제한사항, 방제시설, 기타, 적정성 그래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면적이라든가 품종이라든가 수령, 주수, 재식간격, 인수제한사항, 방제시설 이것들이 전부 다 조건들로 뒤에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바짝물입니다. 바짝물, 원해시설은 아래 요령에 의거 실시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보험료 수납 전에 농지, 하우스 방문을 통해 실시한다. 벼의 경우 서류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본사 인수심사권에 하나여 현지 조사 실시해라. 이 현지 조사 항목 봤더니요. 가입 면적, 그리고 식재, 재배, 농지 구분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현지에 가서 실제 눈으로 보고 확인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품 설명 및 청약 모집자는 상품 설명서에 명시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특별한 거 없죠? 내용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읽어드리는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안 읽어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돼요. 안 읽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내용이 사실 우리 손해평가사와 큰 의미는 없기 때문입니다. 쭉 넘어가서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9번에 보면 청약서 약관, 교부 및 중요 내용 설명에 보면 2번 한 번 볼까요? 회사가 일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하다. 이런 정도는 하나 받으십시오. 요즘 TV 홈쇼핑 같은 데서 보험 상품 팔 때 빠른 말로 아주 빠른 말로 읽고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수납에 특별한 거 없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보험 증권의 발급도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2절에 모집 시 보험 안내 자료 제공서, 상품설명서, 설명사항이라든가 주의사항, 상품설명서의 수록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청약서, 자필 서명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읽어보시고 다음은 인수심사 업무입니다. 목적 한번 볼까요? 보험 계약의 합리적인 인수심사 기준을 통하여 역선택 및 불량 계약의 인수를 제한함으로써 손해율 관리와 수익성 제고를 통한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별한 건 없죠? 심사 방법, 심사 신청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인수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인수심사 건이 우리 어떤 손해평가사한테 넘어온다 그러면 손해평가사의 업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2절, 본사 승인 대상 및 인수심사 절차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인수거절 계약 고객 응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인수거절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농가를 대상으로 응대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의 계약관리 이것도 우리가 할 내용은 아니고요. 2절 청약처리 한번 볼까요? 철회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청약처례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계약을 체결할 때 15일보다 더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을 철회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처리할 수 없으며 법인은 청약처례가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청약처례 기준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리고 3절에 취소입니다. 취소 기준 한번 볼까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세 가지 조건 있죠? 취소 기준 이 세 조건에 맞으면 3개월 이내에는 그 보험을 취소할 수 있더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효 한번 볼까요? 무효 사유. 보험 계약 시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 발생한다. 그래서 보험 계약 당시에 이미 벌써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 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예 무효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지. 해지는 보험 계약자의 신청에 의한 이미 해지하고 보험회사에 의한 해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자도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해지. 계약자는 보험 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과수원 단위로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해지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언제든지 해지하겠다. 이건 조금 힘들겠지만 약자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3번에 보험회사에 의한 해지입니다. 첫 번째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첫 번째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두 번째는요.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보험회사에서 그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을 때 그래서 지금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계약할 때 벌써 회사 쪽에서 알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실수로 알지 못했을 때는 해지가 안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1회의 보험료 등을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지났을 때 보험을 모집한 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했을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회사 책임으로 보고 해지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변경. 계약 변경도 특별한 거 없고요. 질권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품목별 인수 기준에서 5장부터가 이제 실제 우리 시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직접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5장의 품목별 인수 기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